어느덧 샤이닝스타일기 마지막 퀴즈 미션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재키 선생님 시간 정말 빨라요 아쉬워서 어쩌죠 마지막까지 잘 해보죠 저번 퀴즈의 정답 그 첫 번째 A등급 학생들 같은 팀이라도 A등급이 아니라면 데뷔반 오디션을 보지 못하지 두 번째 정답은 파트 분배 때문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메인에 서려는 다툼이 있었지 마지막 정답 자신의 파트를 양보함 놀랍게도 나라는 팀원들을 위해 스스로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었어 오늘의 첫 번째 퀴즈 현재의 뮤즈는 누굴까? 두 번째 퀴즈 나라가 마지막 미션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퀴즈 나라가 자신의 매직 에이전트를 빼앗긴 이유는? 마지막 퀴즈까지 전부 나갔네요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하겠네요 어라? 다음엔 퀴즈 정답만 발표하고 끝인가요? 흠... 글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